뺏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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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거길래! 거길래! 아이돌한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. 뭘 그죠? 진짜요? 저희가 데뷔를 하게 된다면 대망의 엔딩 요정 하지 않습니까? 아, 맞습니다. 뺏어! 오! 이러면 다음을 어떻게 하나요? 믿어와 가자! 리더 롸 Alice go! 3, 2, 1 탈락입니다. 집으로 돌아가세요. 3, 2, 1 세연아 다시 생각해. 3, 2, 1 웃어! 웃어! 다시 나와. 내가 찾을 때 이렇게 우승 장벽. 엄격합니다. 안 웃기면 그냥 바로 배제시키고 다음으로 넘어가고. 관리하죠. 이게 엔딩이죠. 보여줄 거예요, 우리. 3, 2, 2 3, 2 귀여워! 노래 좀 더 할게요. 노래 좀 더 할게요. 유준아 잘했어. 저희가 보기에도 좀 귀여운 이미지인데 본인도 살짝 귀엽고 싶어하는 크게 있습니다. 저는 막내는 아니지만 그 팀에서 다들 저를 막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살짝 막내 같은 이미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데뷔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. 너무 귀엽다. 네.